밑창과 굽이 연결된 형태의 여성용 구두는 무엇일까요? 밑창과 굽이 연결된 형태의 여성용 구두는 무엇일까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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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석진 잘하잖아. 지석진. 공 말고. 알겠어. 정답. 기념핏. 자가루 깔창이란 말이야. 유다야 유다야 유다. 다노야. 콩포추 콩포추. 콩포추. 오빠 빨리 빨리. 유야 모르겠어. 이렇게. 영어예요. 영어 영어 영어. 어그 무슨. 어그는 털이지. 어그 아니고. 자 오빠. 발라드 신발. 발라드 시즌. 발라드. 그것도 몰라. 그것도 모르냐고. 영어예요 영어예요 영어예요. 그래. 사위. 사위. 회위무치. 성함. 아니 웨치웨치. 1위잖아요 다구다. 웨치웨치. 1위잖아요 다구다. 아니 웨치웨치. 2위잖아요 다구라. 웨치웨치 힐. 웨치웨치 힐. 웨치힐! 네. 나는 왠지 처음 들어보는 거잖아. 나는 처음 들어봐요. 아니 우리는 그냥 부두예요 남자는. 나는 그냥 부두. 저희도 그냥 축구예요. 유희야. 그거를 맞출게. 걱정하지 말고. 주공을 잡아라. 2013년 가장 핫한 염색 방법으로 아이돌들이 많이 하며 유행하기 시작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이돌들이 많이 하며 유행하기 시작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졸부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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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팀. 염색. 그래라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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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자 해요 자 자 해요 해요 자 자 해요 자 해요 해요 브라운 해요 브라운 해요 자 주황팀 진짜? 진짜 영어예요 영어? 영어? 둘째가 뭐야 아줌마? 자 오늘팀 우리 힌트 갈지 몰라요? 네 패션해요? 아하하하 여호 нов tal 팀 두 톤이에요 두 톤이에요 두 톤이에요 두 톤이에요 두 톤 끄우로 야야! 야야야! 자 이번에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럼 누나 무조건 또 잡아. 일단 그거 잡아. 정말 쉽을까. 발과 발톱을 화장하고 다듬는 미용수를 무엇이냐고 할까요? 발과 발톱을 화장하고 다듬는 미용수를 무엇이냐고 할까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내 입학생활! 내 입학생활! 내 입학생활! 내 입학생활! 내 입학생활!